자주 목! 목표 금액 180억. 어쩌피 이번엔 남의 고통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. 즐겨!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. 서준이 친구고요. 다쳤어요. 그 사람이? 미?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돈만 쳐주면 돼 동료들 돈까지 30억 빗걸이가 구한다고?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연수변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죽일 거야 이 분이 이거 도라이네 액션 타임 콜센터 칠러 가는 거 아니야? 콜 작업 중단 복수하면 안 되는 거니까? 이 분이 맞서 보여주자 우리 그 분이 맞서 보여주자 우리 그 분이 남편이 맞서 보여주자